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투자자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광고 매출이 주 수익원입니다. 매출이 아무래도 메신저를 통해서 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 매출이 주 수익원이었는데 저희가 새로운 패러다임인 유튜브가 나오면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 수익위원이었던 광고 사업이 조금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대부터 비롯해서 59세 정도까지 유튜브 시청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보시다시피 아실 거고 최근에는 어린 아이들까지 TV 시청 시간이 줄고 오히려 모바일을 통해서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유튜브의 광고 수익은 늘고 네이버와 카카오의 광고 수익은 줄어드는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검색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네이버와 카카오한테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포털의 광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나 카페나 블로그를 사용하는 시간보다는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조금 주춤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네이버와 카카오는 발빠른 대응을 통해서 신사업, 그러니까 새로운 수익원인 인터넷 뱅킹 사업을 진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좀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중국의 위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카카오같이 메신저를 기반으로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위뱅크라는 인터넷 뱅킹 사업에서는 설립한 지 3년 만에 14.5억 위안을 실현했고요. 알리페이 같은 경우에 결제액 또한 8.8조 달러로 세계 최대 신용카드, 마스터카드사보다 약 3조 정도의 결제액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도 카카오 뱅크나 아니면 네이버 라인 뱅크를 통해서 위뱅크를 벤치마킹한 모델을 통해서 신사업을, 수익원을 가져갈 수 있는 추세를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또한 네이버 페이, 라인 페이 그리고 카카오페이 모두 거래 수수료 정책이 제로 수수료 정책이긴 하지만 그 향후에는 증권이나 펀드, 보험, 대출 등 새로운 수익원을 통해서 이 뱅킹을 플랫폼으로 한 다른 금융 상품의 투자를 완판을 또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에는 거래 수수료 정책이 0원이어서 수익원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2019년도에는 향후에 규제가 조금 바뀌면서 인터넷 뱅킹 사업에 진출하고 따라서 광고 수익원이 줄었던 것을 인터넷 뱅킹에서 조금 만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기업들의 환경 변화 그리고 특별히 핀테크, 금융업으로의 진출 관련해서 어떤 기업을 중심으로 봐야 됩니까? 일단 오늘은 카카오와 네이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카카오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의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모빌리티 사업인 카풀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페이 사업인 커머스 사업입니다. 최근 2018년도에 하반기 들어서면서 최대 화두가 타다라는 공유 카풀 서비스입니다. 이 타다는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해서 승차 공유를 하는 서비스인데요. 최근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타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또한 카풀 서비스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카풀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각광을 받게 된다면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도 2019년도에서는 좀 빛을 발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택시기사의 분신 자살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의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2019년도로 넘어가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019년도에는 모빌리티 사업인 카풀 서비스가 추가 수익화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카카오에게는 큰 투자 포인트입니다. 이유는 12월에 현재 카풀 등록된 드라이버 수가 약 6만 명이고요. 기본 요금을 3천 원으로 책정을 하면서 베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게 수익화가 얼마나 될지가 그 투자 포인트의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2019년도에는 새로운 플랫폼인 즉시 배차라든가 카카오 스마트 버스, 카카오 자전거까지 출시를 할 것으로 예정이 되면서 본격 수익 창출의 시발점이라는 것이 이 카카오의 투자 포인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카카오페이입니다. 거래 대금이 18년도 들어서 빠르게 확장 중입니다. 지난 3분기에 카카오페이의 거래 대금이 약 5.3조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전분기 대비해서 26.2% 상승한 수치입니다. 또한 4분기에는 전문가들은 6.7조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3분기 대비해서 25% 이상 상승한 거래 대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페이의 거래 대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를 활용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금융 상품을 판매한다든가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활로를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카카오페이를 조금 두 번째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경쟁사의 토스의 시장 점유율이 한 54% 정도 됩니다. 카카오페이가 43% 시장을 빠르게 점유를 하면서 경쟁사를 따라잡고 있고 따라서 이 토스와 카카오페이 양분 체제 경쟁을 하게 시작되면서 카카오페이는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또 뉴스가 있었습니다. 카카오가 바로 투자 증권을 인수를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금융 상품 확대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의 미래를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카카오의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9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카카오고요. 오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네이버는 어떻습니까? 네이버는 한국에서 카카오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 금융 사업을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면 일본과 대만 등 타 아시아 국가에서는 네이버가 자회사 라인을 통해서 라인테크를 통해서 그 영역을 확장 중입니다. 11월 27일에 라인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이슈가 나왔었는데요. 미지호 파이낸셜 그룹이라는 일본의 굉장히 대형 금융사와 네이버 라인이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본에서요? 2019년도 초에 설립될 합작사는 자본금 20억엔 하나로 약 200억 원으로 설립이 되고요. 2020년에는 점포 없이 스마트폰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할 것으로 밝히면서 인터넷은행 설립을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회사가 합작사로서 진출할 수 있는 내용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는 라인은 미지호 파이낸셜 그룹과 더해서 오리코라는 일본 기업 3개사를 통해서 합작해서 2019년도 초에는 개인 신용평가 서비스라든가 개인 무담보 대출 서비스를 진행할 것으로 밝혀지면서 라인 크레딧이라는 3개의 합작사를 또 발표할 것으로 컨퍼런스콜에서 밝혔습니다. 따라서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이 인터넷 금융을 일본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것이고요. 또한 라인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영역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라인 보험이라든가 라인 스마트 투자, 라인 가계부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그 영역을 확장 중이고요. 또한 그 컨퍼런스 이후에 유상증자 라인 파이낸셜이 1,400억 원의 유상증자 소식을 밝히면서 그 자금 조달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외 인터넷은행을 우리나라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이 실현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기존에 영예하던 페이 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인 페이도 카카오페이와 마찬가지로 2분기 거래대금이 약 2,610억에 달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약 2배 이상 상승하는 거래대금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 개 이상의 오프라인 가맹점을 설치하고 있는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서도 라인 페이가 기존의 국내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네이버 페이도, 라인 페이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네이버의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의 금융 신사업 진출에 관련해서 카카오와 네이버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둘 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해볼 만하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 말고 좀 어려운 질문은 두 가지 중에 저는 한 종목만 사고 싶어요, 이런 분이 있다면 네이버가 지속적으로 주가가 조금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와 네이버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네이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뭐 어려운 질문이었고 어려운 질문이기도 했었습니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겨라, SK증권 안산지점 조상기 PB와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대응 잘하시고요. 또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